경제 5단체장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단체장들은 또 기업의 부담이 되는 법률안 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,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경제 단체장들은 또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,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. 경제 단체장들과 원내대표들은 주요 경제 현안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기로 합의했습니다.